야, 밤에 혼자 뭐하냐? 보다시피... 훌륭한 흉부의 거에 의사되기 위한 노력! 너 아까 봤지, 나 봤지? 배고파, 밥 사줘 왜 나 나 보고 사달래? 돈 치고 나왔네 오늘도 선수 뺏겼네 우린 밥 언제 먹냐 야, 고수다! 첫째 끝났어? 어떻게 됐어? 잘 됐어? 아... 오인터 차교수님 어, 고수다! 어? 파랑하지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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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눈 되게 두꺼툴, 올려 봐 아, 정말요? 감사합니다, 선배님 차교수님 같죠? 차교수님일 거야 왜 이러고서 고수타는 아니야 따라오 아이, 차승님 저 선배 저렇게 안 봤는데, 영혼 못 쓰겠네 이 소녀 딸한테 좀 잘해 이 자식을 너는? 난 어떨 것 같은데? 어떨 것 같냐? 네? 고슨탁이 왜요? 나 너한테 설레 썼다 혹시 아냐? 너 가운 입고 뛰어다닐 때 환자 살았다고 좋아할 때 너 되게 멋지고 신나 보이네 볼 때마다 내 심장이 두근두근지였잖아 혹시 그때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지? 아, 저 심장이 너무 시원한가? 왜? 이거 두근두근에? 내가 그런 거 신경쓰는 체질인가? 근데 왜 안 물어봐? 너는 어느 쪽이었으면 좋겠는데? 세상에 바보 좋아할 사람이 없냐? 더군다나 사람 목숨 못 가는 병원에서 이거 아직 안 갈아도 되는데? 갈아야 돼 아, 벤뜨가 마음에 안 들구나 이걸로 바꾸고 싶어 아,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아도 되겠는데 편해지겠지? 네가 뭔지? 친구한테 야, 내가 뭘, 뭘 줘? 잠깐만 혹시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질... 아니거든? 내가 질투를 왜? 질문이라고 안 열었잖아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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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방금도 아직 끝까지 했다고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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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